할까요? 남북 군사합의 파기 협박에는 아무 말 못하고 쩔쩔맸던 정부가 우리 국민을 향해서는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김여정 부부장의 호통이 있은 지 4시간 만에 법을 만들겠다 하고 이제 6일 만에 우리 국민을 처벌하려는 명을 받드는 일명 수명 패스트트랙에 태우려는 건지요. 법을 넘나든 것은 탈북단체가 아니라 우리 정부였습니다. 2년 전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여는 과정에서 10억 원 상당의 대북제재위반 소지가 있는 금지품목이 반출된 정황이 발견됐습니다. 또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는 정부의 대북석유제품 반출을 대북제재위반이라고 규정하기도 했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할 울타리를 정부가 걷어내는 사이에 대한민국을 적으로 규정한 북한 앞에 우리 국민이 고스란히 내몰리고 있습니다. 남북교류협력 필요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헌법과 대한민국 국민을 넘어설 수는 없습니다. 통전부가 아닌 통일부에 권유합니다. 숨을 한번 몰아쉬십시오. 그리고 정상으로 돌아오십시오. 정상으로 돌아오십시오.